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놓고 치열한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지 10만불을 만들어 경남 밖 주민센터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남 모든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문 형식의 가정통신문을 최근 발송한 데 이어 각급 학교와 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공지도 실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맞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각 시장군수 도의원들을 항의 방문해 압박을 가하고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운동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경남사회복지공동보금회와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 1,200여만 원을 희귀 난체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진주의 한 고등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성금을 전달받은 김모양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어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400만 원가량은 신약에 의존해 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김해시 진레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근로자 37살 박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공장작업장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아멘